애들 다른 애들도 많이 나오겠지 일단 폭탄들은 다 애들이 나올 법한 곳으로 다 빼주고 연막탄이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애들 오네요 이제 몰려오너봐요 좀 싸워봐 잘 야야야야 도와주러 갔더니 그러고 있어 자 일단 쟤도 죽었고 클리커가 문제지 사실상 자 에브닝 어서오세요 죽어라 죽어라 클리커만 조심하면 돼 하나 더 와요 야야야야야 클리커 야 날 빨리 업무해줘 자 피 좀 채우고 권총을 좀 채우고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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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사 그걸 쳐다먹고 있으면 되나 하나 뒤에 여기 빠졌다가 쟤나 mpc니까 안죽겠지 얘를 탱커로 세우고 전 도망다닐거에요 뭔가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때문에 아마 계속 몰려오겠지 저 클리커 저렇게 체력이 강할 줄이야 아니요 노멀이에요 어차피 편집 다 해야겠네 아아 아아 기본적으로 스토리 위주로 플레이하는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를 일부러 올리지 않았죠 그럴때도 이러고 있네요 지금 큰일났네 어? 뭐라고? 어? 아이씨 어그로 좀 끌어봐 아아 화면병 하나를 날리는 게 아까 없게 됐네 나이스 이제 하나 잡을 거야 저 아저씨 또 왜 잡혀 오그레 오오오 좋아요 아직도 남았어? 야, 맨날 잡은거야 저는 아이템을 가지러 가겠어요 근데 보통은 라이프를 세 발이나 들고 다니려면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? 개조를 야, 말도 잡았다 어딜 만져 자, 너 자신이 아주 잘 보였다 흠 우리 팀이 아주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 우리 기쁘게 기쁘게? 기쁘게? 아뇨, 아뇨 경계를 풀면 안돼 엘리야, 경계를 풀면 안돼 당연히 아뇨,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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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라에 찾으러 왔어요 몇몇 다시 돌아왔어요 다른 나라가... 죽었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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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야... 다행이다 모든 것이 이유야 식량을 구하라고 보냈으면서 사람을 공격을 왜 해 자, 깜짝이야 너의 죄야 그냥 놀자 제임스, 발을 낮춰 정답, 데이빗 저게 안가워 쇼핑을 올려 이제 치료해 주시옵소서 엘리스는 행복할 것 같지 않아 네, 그건 너의 걱정이지 도망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습격하는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냐 뭘 지켜줘 뭘 지켜줘 말이 그대로 있네 토끼 하나를 잡았고 조일 조일 어우 조혈 아직 살아있군요 다행히 여쭈어 죄송합니다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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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안 그래도 추울텐데 응? 음? 뭔 소리가 들렸는데? 오... 쟤... 내가 쫓아났어 말 발자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쫓아났어 너 다시 돌아올게 말 발자국이 있었는데 안 듣힐 수가 없죠 눈이 그리 많이 안왔나? 그 말 발자국이 오고있어 역시 어? 헐 도망갑시다 자 말아뛰어 오우오오오 저 왼쪽으로 자 애들이 없는 곳 쪽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자 한번 넘어가고 이쪽으로 빠지자 그래 갑자기 튀어나온 것 아니겠지 헐 어어 어어 아우 어떡해 여기 도망갑시다 얘들 이쪽으로 오겠지 아 지를 줄 알았으면 아까 화살 좀 아껴놓을걸 화살 너무 막 썼네 이쪽으로 안오네 얘들이 오다 말아 다 죽이면 되지 뭐 다 죽이면 되지 뭐 우리 엘리짱이 다 잡아줄거야 데뜨 횟수 대학에서도 얘 쫓아갔던 애들이여 이거 온다 밖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가 정말 커지죠? 음 밖에 머리가 지나가는군요 한마리 두마리 어이구야 한마리 잡았고 그래 동료한테 가야지 동료가 걱정되지 않니? 넌 그렇지 자 아까 쏘아왔던 걸 회수하러 갑시다 오 샷건이야 이게 들었죠? 난이도 상관없이 발에만 맞아도 죽는다고 인간은 왠지 모르겠지만 고마운 거니까 고마운 거 살짝 들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 저기 있군요 고마운 거 그래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자 이런 대사가 나왔다는건 이제 템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망 망 망 어디 간 거야 이거 아까 여기 있는 애들은 먹었나? 좋아 두발까지 세발까지 오 생각보다 많이 살렸어 노라가 다시 바뀌었어 불안한데? 꽉 찼다고? 오 장전하면 되지 뭐 아 아 이 총이 저 총 샷건 총알이 아니구나 아 무슨 이걸 아홉 발이나 했어 자 집안을 뒤지면서 아이템을 좀 얻고 아 이런게 또 조용하면 조용할 때 또 겁난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몰려오려고 지금 조용한거야 보통 샷건이나 이런것쯤 되면 반동이야 뭐 견창만 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오쿠오쿠오 아우 봤어 아이씨 안죽었어? 아 이거 안맞는다봐 야 내 화살 내놔 아이씨 아이씨 니때문에 내가 화살 만나냈잖아 어? 이런 큰일났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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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door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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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흔흔흔흔흔흔흔흔흔흫흔흔흔흔흔흔흠흔흔흔흔흔흔ek łam 으흐흔흔흙 autor 내가 화살 화살 ? невorm 아해요 뭐라고 오 쟤꺼 다시 뽑으면 돼 한발의 소중함 아이 아 소리가 나는구나 자 포스트잇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서 감사합니다 응? 안 들킨건가? 조심히 잠깐만 여기가 남자 장실인가? 방금 여기 여자 장실인가? 숨어있다가 아직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시체를 봤을 뿐 여기가 시체를 봤을 뿐 뭘 파인드야? 아이 킬 유다 이거서 아 야 화살 줘! 큰일났네 이제 화살이 없는데 보통 이런 데 벽에다가 화살이 꽂혀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메리카 정도면 미국은 그런 데 아닌가? 후 꽉 찼다 그러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야 이거 무한나이프는 진짜 좋네 엘리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납풀 쓸 수 있는 건 더롱따 끝에도 그렇고 화살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죠 만들 때 사실상 끝판왕이죠 우리 엘리짱이 몇 가지 파이밍을 했고 몇 가지 파이밍을 했고 몇 가지 파이밍을 했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게임 때문에 레골레이션스2가 발효하자든 말이 많긴 했는데 그건 좀 애매한 문제니까 일단 넘기더라 하고 진행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을 할 때는 제가 말을 많이 아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덧붙일 말이 없어요 게임 자체가 사실상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냥 뭐 연출하는 게 워낙 좋으니까 다크 소울 3 다크 소울 3 말씀하시는 건가요? 다크 소울 3는 네 전부 다 깼어요 1회차는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하는 거죠 저는 저는 쌍왕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은 쌍왕좌가 그리 어렵지 않다던데 저는 쌍왕좌에서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물이 얼어있는 건 뭐야 이거 그래픽이 그냥 깔끔해진 건지 좋아진 건지 아 저 감시자도 오래 걸려서 인간형의 빠른 몬스터는 다 싫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려요 자 헬스스나바스님 어서오세요 아 헬스스나바스님 어서오세요 이야 그게 이제 페링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인간형이죠 초사이아닌 아닙니까 선호공인데 카카로트는 카카로트가 인간형이 아니에요? 화살은 끝났고 대장자 벤치 이런데 화살 좀 박혀있어야 하는거 아니야? 만화치키다 네겐트로피 저기에 있는 내가 유는 아니겠지 오늘부터는 이제 방송 끝나고 예 강의를 들어야 돼서 걱정이네요 예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죠 진짜 다 영어 같아요 시험도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요 부트캠프 대장자 뭐에요 이거 못지나가? 날씬하잖아 옆으로 좀 지나면 될 거 같은데 영상이라 보다는 유튜브 시스템이라든지 유튜브를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, 그런 거에 대한 원리 같은 걸 알려주는 구글사에서 지원하는 강의죠 이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연락이 온 건데 신청자에 한해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가정은 잘 모르겠어요. 문제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던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던지 이제 곧 알게 되겠죠. 새벽부터는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는 랜더링 돌려 놓고 그것만 봐야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제가 내려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, 칼스 0809님 어서 오세요 저 두 마리가 보였죠 두 마리란다. 두 명이 보였죠 쟤들도 사람인데 왜 나는 마리가 붙었을까요 인권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들킬뻔 했다고? 쟤 두 마리 말고 딴 데 또 있나? 너는 근데 그게 없잖아 암살이 안 되는 캐릭터라 활 다 써버렸고 아, 큰일 났네, 이거 너가 뭐지? 아무것도 없네 너가 뭐지? 똑같아 계속 살펴봐 거기서 확인해봐 거기서 확인해봐 너! 거기서 확인해봐 한 마리씩 떨어져라 그래 한 마리씩 떨어져라 그래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가 오고 있어요 혼자 떨어져서 혼자 떨어져서 여기 들키죠 소리 때문에 왜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저격할테니까 오케이 자, 와주지 않으려? 왜 저렇게 돌아다녀 왜 저렇게 돌아다녀? 좋아요 왔다 오케이 뭐야 다 끝난 거 아니야? 저거 다 잡았어요 얘들 왜 죽으면서 총알이 화살 한 번 안 놔두고 죽냐 보통 그런 거 품 안에 등고 다니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의 행운의 표식 막 이러면서 저는 그 소가 횡배기 때문에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소가 종배기가 좀 있었으면 쓸 텐데 데미지야 뭐